안녕하세요. 대전원생님의 어린이 기자 양시원입니다. 오늘 저는 모스포에 있는 방어축제의 거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매년 11월과 12월에는 최년단 모스포 방어축제가 있는데요. 그 축제의 장소로 연결되는 이 거리에는 모스포 한 옆으로 많은 횟재들이 있습니다. 모스포 방어축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먼 거리가 함께 있는 모스포 상에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스포의 방어는 갚아도 갚아도 커서 웃기에서 힘차게 헤엄치기 때문에 툭툭한 해가 정말 쫄깃하고 맛있다고 합니다. 이곳에 오셨으면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섬 마라도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아름다운 대전에서 양시원 어린이 기자였습니다.